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저 자 싸만다 이것만 하고 어디 갔다 올게 싸만다 이것만 하고 어디 갔다 올게요 어디가요 가지마요 저 캐나다 거위에요 큰아빠 캐나다 거위입니다 큰아빠 캐나다 거위 오케이 오케이 큰아빠 캐나다 거위 싸만다 한탕 주위 큰아빠 끌어버리세요 광고하면 어떡해 미쳤나봐 큰아빠 안썰려요 저 한탕이라서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뭐야 뭐 남남 남남 아 아 아 으 으 으 뭐야? 어 뭐야? 깜빡이야! 이거 더블킬이네? 피체가 한 개가 안 보였고 이거 독서실인데 지금 독서실에서 이거 일단 전문학자 있어요. 그러니까 세라님이랑 내려오는데 시체가 보였거든요? 보여서 신고하러 가는데 신고가 됐어. 그럼 여기서 더블킬이 난 거야 지금. 아까 발코니에 있었던 분 누구누구예요? 저랑 딱궁님이랑 늑대님. 딱궁님이 직업 얘기해준다고 해서 따라가서 들은 거예요? 어디라고요? 영크요. 믿음 많이 닿으면 됩니다. 저 왜요? 왠 줄 알아요? 당신이 마당으로 내려가고 난 후에 살인이 났어. 저 마당 내려간 적 없는데요? 피체처료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납득시키기 바랍니다. 저 사람 도도세야. 도도세 없고요.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아니요 변장술사겠죠. 그럼 건대할게요. 난 안 달아주면 건대야. 너 만난 사람 초르님밖에 없는데? 저는 건대암. 뭐야 당신 말 듣고 달았는데. 나는 믿음이고 만난 적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서쪽 거실에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내렸거든. 이제 올라간 사람만 본한테. 변장인가 봐요. 그 복도 맨 위에 있던 사람들은 목격자만 말하면 돼요. 너는 저보다 예쁜 여자는 다 취해야 돼. 당신 그냥 살인자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아니에요. 만난 사람. 저 늑대님 간통이야 그냥. 아니 근데 이거 아 애매하네. 난 믿음님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내가 기억을 못한 거니까 본 적이 없어요. 나 지금도 융지님이랑 내려가고 있다가 밟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거 죽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만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인증해주겠네. 누구예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기억이 안는데요. 여러 명이랑 나는 항상 같이 있었는데 나만 만났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화장실 옆에 복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안 지나가는데죠? 두 사람이 변장 아니에요. 나 안 지나가는데. 그래요? 지나가는데? 츄르님 그쪽에 있었어요. 그 부엌 위에 있는 그 복도에만 있었어요. 거기서 서재 쪽으로 내려갔어요. 아 믿음 마인이 죽였어야 했는데. 그럼 왜요? 왜 저 왜요? 진짜 아닌데. 그 사람 아니고 변장 있어. 내가 지금. 누구야? 여자 목소리였던 거 같은데 누구야? 아 깜짝이야. 어 나 갇혔는데? 난 나 갇혔는데? 그리고 지금 그는 잘했어 잘했어 이거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고요 이거 장이사가 검사 맞춰가지고 신고했거든요 난 저번 직업 아는데 이거 직업 말하지만 저도 알아가지고 굳이 얘기해서 나중에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아우씨 나 궁금한데 아 싸만다님은 제가 말씀드릴게 싸만다님이 한탕이라고 하셨죠 저 한탕입니다 여러분 안철차 쏘세요 빨리 싸만다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맛있겠다 하고 내가 딱구리님한테 확인해받을게 어딘데 어딘데 근데 늑대님은 어디 계셨어요? 아 츄르님 네 제가 만나면 얘기해드릴게요 네네 어 딴 거 없잖아 딱구리님 식당 아래 가지 않았어요? 권티 권티 어딘데요? 1단 거 없잖아요 늑대님 뭐 누가 썰었다네 예예 여쭤보세요 딱구리님 식당 쪽으로 갔잖아요 늑대님 어디로 어디 있었어요? 어 대답해드릴게요 늑대님 거기 있는데 정기에 어디 있었느냐면요 어디 있었느냐면요 전 Rudyard 이랬어 hern 예리 이랬어 이랬어 um BBC 읽고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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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딱고기랑 늑대 둘 다시면 되고요 추루 사줄까가 죽였는데 그것도 티모가 아 딱고리가 죽였네요 딱고리 딱고 늑대예요 이거 그럼 늑대님으로 갈까요? 늑대가 얘기 좀 할게요 방금 추루님 어떻게 죽었다고요? 추루님이 추루님이 뭐야 불인가? 이 사람인가? 갈색깐 하나 죽였는데 죽인 거 뭐고 딱고리님이 추루님 죽였어요 딱고리 지금 뭐예요? 저 자기 형이고 추루님이 썰길래 저 썰었거든요 추루님이 누구 썰었다고? 추루님 님 작용이라고요? 네네 일단 늑대님부터 보내시죠 일단 이거 딱고님이랑 늑대님이랑 둘이 아니 잘지 말고 있어봐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늑풍스빵스가 오리고 추루님이 풍스님을 썰었다는 거예요? 아 다 됐고요 죄송한데 저 딱고님이랑 늑대님이랑 둘이 그 서재 뒤쪽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발코니에서 싸만다도 싸만다도 이래갖고 둘이 저 죽이려고 하신다고 죄송한데요 그것만 들었잖아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 드릴게요 풍스빵스 저까지 이렇게 셋이서 추루님 늑대님 저 세 명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뭐였냐면 늑대님이 먼저 그랬어요 흉내쟁인데 풍스빵스님 같다 근데 그때 추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내가 자경이니까 늑대님을 썰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자경인데 거기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추루님 저한테 보안관이라 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자경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거짓말하지 하고 따라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음님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아 아니 제 개인적으로 믿음님 믿음님은 하나도 의심 안 되고 딱고님이 늑대가 흉내쟁이었으면 늑대가 딱고님 데려가서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요 편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거 무조건 딱 보이고요 죄송한데 죄송한데요 저는 성부하님이 썰렸을 때 직업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늑대님이랑 공유를 한 거고 거기 뒤에서 저는 장에서 잘 봐세요 저는 그때 같이 공유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봐세요 너무 여럿머리인데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아니면은 아니면 내가 이기는데? 원래 오리는 여름 보는 겁니다 역시 아니 이기는데 하이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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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고 보안관 오픈하고 갔는데 날 썰었으면 저분부터 일단 살아야지 그래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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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